한국의 체류 중인 외국인 합의 뭐라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이렇게 많았어? 한국의 체류 중인 외국인 합의 무려 ***명이나 된다고?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국내 체류 중인 나라별 외국인 TOP 23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제일 많이 거주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23위 영국 5902명 22위 키르키즈스탄 21위 호주 8,099명 22위 인도 1만 733명 19위 파키스탄 1만 3,166명 18위 방글라데시 1만 7,569명 17위 타이완 1만 9,745명 16위 캐나다 2만 2,269명 15위 스리랑카 2만 3,322명 14위 일본 2만 7,216명 13위 미얀마 2만 8,282명 12위 카자흐스탄 3만 425명 11위 인도네시아 3만 7,843명 12위 네팔 4만 792명 9위 캄보디아 4만 2,430명 8위 몽골 4만 3,999명 7위 필리핀 5만 1,136명 6위 러시아 5만 2,156명 5위 우즈베키스탄 6만 8,026명 4위 미국 14만 5,999명 3위 태국 18만 5,956명 2위 베트남 21만 3,048명 1위 중국 93만 2,503명 기타 약 7만명을 포함해서 총 합계 210만명 정도가 체류 중이라고 합니다 1위가 중국인만큼 저도 중국분들을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100만명 가까이 지금 한국에 있잖아요 전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 같은 경우는 몽골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조금 후회했어요 한 번도 못 뺀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순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